기후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영상을 만든 이유는 제가 궁금해서 자료들을 찾아본 걸 공유 드리려고 하는 거고 매년 전 세계에서 기록적인, 정말 역사적으로 기록적인 이상기후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가령 한국도 여름은 굉장히 더워서, 가령 올해 여름에 한국이 정말 더울 때 오히려 싱가포르는 서늘했고 싱가포르는 며칠 내내 비가 오는 현상이 없었는데 작년과 올해부터 며칠 동안 계속 비가 오는 현상들이 생기고 전 세계적으로 정말 이상한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왜 이런 기후 변화들이 생기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기후 변화 때문에 어떤 현상들이 생기나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지구가 따뜻해져서 그렇습니다. 따뜻해진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인류가 그거에 대한 기여를 하는 역할이 있고 지구랑 태양 자체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게 있는데 일단은 인간이 화석연료를 계속 쓰고 온실가스를 내는 그런 여러 가지 가스들을 쓰면 지구는 뜨거워집니다.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생긴 현상들이 있는데 일단 여기 보면은 나오는 기사를 보면은 애리조나의 피닉스 같은 경우는 100도, 화씨 100도니까 100도 프랜하이트면은 섭씨로 보면은 대략 38도입니다. 그리고 보면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의 데스벨리 같은 경우는 130화씨 그러니까 요거는 54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에도 그렇고 엄청난 폭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공기가 뜨거워지면은 뜨거워진 공기가 계속 갇혀서 태양에서는 계속 열이 나오는데 태양에 있는 열이 지구 표면에 부딪히고 이게 지구 안에서 방세열이 갇혀서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더 뜨거워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런 것 때문에 더 뜨거워지고 더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사람들은 더 에어컨을 써야 되고 에어컨을 틀려면은 또 발전을 해야 되고 발전하려면은 또 열을 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악순환입니다. 더우면 더울수록 더욱 더 화석연료를 더 떼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악순환 그래서 더 뜨거워진다. 그리고 최근에 하와이에 있는 산불도 그렇고 캐나다에 있는 산불도 그렇고 공기가 뜨거워지면은 뜨거워지고 뜨거워져서 대기에 있는 수증기가 말라버리면 대기는 건조해집니다. 대기가 건조해지면은 불이 나기 쉽고 불이 나서 대기가 더 건조해지면은 구름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비가 올 수가 없고 산불이 나면은 그래서 비가 오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서 구름이 형성돼가지고 구름에서 비가 와야 되는데 대기가 바짝 건조해지면은 산불 때문에 그러면은 더욱더 대기는 건조해지고 비는 더욱더 안 옵니다. 그래서 산불은 더욱더 커지고 악화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형 산불이 나는 것도 결국은 지구온난화가 원인이고 또 보면은 허리케인 허리케인은 몸머리가 싶기도 하지만 지구가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여기 보신 것처럼 설명을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가령 바다에 있는 물이 뜨거워질수록 더욱더 많은 수증기가 바다에서 하늘로 나오는데 수증기가 더 많이 많이 생길수록 바다에 있는 물이 뜨거워져서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결국은 허리케인 같은 이런 기상 조건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허리케인 같은 기상 현상도 생기는 것도 결국은 지구온난화 그러니까는 그 해양 바다에 있는 온도가 뜨거워져서 해수면이 뜨거워져서 생기는 일인 걸 수도 있고 또한은 가뭄 이건 뭐 당연한 건데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대기에 있는 수증기가 날아가서 건조해지고 건조해지면 건조해질수록 또 구름은 안 생기고 계속 계속 건조해지고 그래서 사막화가 계속 진행되는 거 이런 가뭄도 하나의 현상입니다. 또한은 프리스피테이션은 강수 이건 뭐냐면 물론 건조한 지역은 더 건조해진 효과가 있지만 강이 있거나 주변에 바다가 있는 그런 지역은 계속해서 강이나 바다에 있는 수증기가 물이 계속 수증기로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수증기가 대기에 쌓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대기 강수량은 늘어나고 그래서 비가 올 수 있는 지역은 비가 더 오고 마르는 지역은 더 마르고 이런 식으로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강수량도 심해진다 라는 걸 보여줄 수 있고 또 하나는 뭐 이건 마찬가지 얘기긴 한데 지구가 뜨거워지면은 이런 빙산 같은 것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홍수를 내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해수면이나 해양에 있는 온도가 뜨거워지면은 해양 바다 자체가 팽창을 합니다. 팽창을 하면은 결국은 해수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홍수도 날 수 있고 이거는 좀 아이러니 할 수도 있는데 글로벌 워밍 때문에 결국은 윈터 스톰 결국은 추울 땐 더 추워진다 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건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해수면이나 그런 강 그런 바다에 있는 물 같은 것이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수증기, 워터베이퍼가 수증기가 생기는데 이 수증기가 대기에 갇힌 현상이 생길 수 있고 이 수증기가 갇혀서 갇히면 갇힐수록 이게 가령 겨울 쪽으로 예를 들어 8월이나 9월에 생긴 수증기가 11월, 12월에 수증기가 그때까지 계속 되게 갇혀있으면은 결국은 수증기가 겨울에 폭발을 해서 폭설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벌 워밍은 결국은 폭설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원인은 제트기류가 약해지는 것 예를 들어서 극지방이 따뜻해지면 따뜻해질수록 제트기류가 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폴라볼텍스는 극수용돌이라는 뜻인데 결국은 이런 식으로 극수용돌이 생겨서 여러가지 이상한 기후들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극수용돌이 생겨서 결국은 더 추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뭐 결국은 극지방이 따뜻해지면은 제트기류가 약해져서 결국은 극수용돌이 생겨서 이것 때문에 겨울이 더 추워진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결국은 원인은 지구가 따뜻해졌기 때문에 생긴 이런 현상들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데 이거는 제가 또 궁금한 거는 과연 이게 인간이 화석연로를 떼서 인간의 활동으로 결국은 지구가 이렇게 이상해진 것인가 아니면은 이거는 결국 지구가 백만 년이나 이백만 년 만에 생기는 이런 자연적인 흐름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지구는 45억 년 전부터 계속 지구의 기운은 변화되어 왔습니다. 이 이유는 인간이 결국은 온실가스를 써서 변화를 시킨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결국은 화산 분출 또는 지구에 있는 극 궤도의 변화 또는 뭐 가령 얼스크로스트는 지각 지각의 변동 지각의 변동이나 지구의 궤도의 변화 또는 화산의 분출 같은 경우는 인간의 활동과 상관없이 45억 년 된 지구가 백만 년이나 십만 년 만에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변화로 인해서 온난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지구의 이상 기운은 인간 때문에 생긴 건지 자연스러운 지구의 변화로 생긴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인간 때문이 아닌 이런 변화로 생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거는 뭐 사이드 얘기이기도 하고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온의 변화 이런 이상 기후 현상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궁금해서 찾아본 내용들을 공유 드리려고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이렇게 짧게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